KF-21C 제7호기 폴란드 공군 탑승 최종 공동개발국가 발표에 있는 이 충격 폴란드 언론의 긴급 KF-21 관련 보도 국방비 60조 돌파, KF-21 양산 등 전년 대비 3.6% 증액 국방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병장이 받는 월소득은 최대 205만 원이 된다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와 전투 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 50조 1,527억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정세도 크게 악화되면서 세계 방위산업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탈! 탈! 냉전 이후 각국이 무기 구매를 줄이자 방위산업은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국제정세로 주문이 밀려들면서 주요 방산기업은 향후 몇 년치 일감을 쌓아놓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무기를 주문해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여러 무기체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제조공정도 까다로운 전투기의 경우 이미 대기기간이 심각할 정도로 길다 신규 주문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전투기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금하면 1에서 2년 내 출고가 가능했다 반면 최근 들어 인기 기종은 계약 후 빨라야 3에서 4년 최악의 경우 6에서 7년 후에나 초도 물량을 받는 상황이다 전투기 출고 대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으로 번진 4.5세대 전투기 도입 열풍에 힘입어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 중인 무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이다 로키드 마틴은 2019년 F-16 생산시설을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로 이전했다 주사업장인 포트워스는 신형 전투기인 F-35 생산에 집중하고 잔여 물량이 몇 대 없는 F-16의 경우 별도로 소규모 생산시설을 차려 소화할 계획이었다 당초 그린빌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을 때 생산직 노동자는 25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문이 몰리면서 공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져 7월 기준 노동자 700명이 전투기 생산에 매달리고 있다 이처럼 일손이 28배나 늘었음에도 매달 생산되는 F-16은 2대에 불과하다 현재 공장을 증축 중이라 2026년쯤에는 생산량이 월 4대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7월 말 기준 밀려있는 주문 물량만 129대에 이른다 지금처럼 한 달에 2대를 생산하는 속도로는 전투기 계약 후 인도까지 64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0년 8월 F-16V 6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대만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대의 전투기도 받지 못했다 전투기를 사려는 나라는 많은데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니 당연히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한국이 20여 년 전 KF-16C D 블록 52 전투기를 구매할 때 대당 440억 원 정도였던 F-16 가격은 현재 대당 8천만 달러 약 1100억 원에 육박한다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기체는 물론 군수지원과 무장 등을 패키지로 함께 산다 따라서 실제 전투기 구매 가격은 기체 값의 1.5에서 2배 선에서 형성된다 가령 최근 슬로바키아가 F-16V 14대를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은 대당 1억 2800만 달러 약 1760억 원에 달했다 한국이 F-16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F-35A 전투기를 2019년 대당 1850억 원에 구입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 상승세다 이처럼 비싼 가격에도 F-16V는 없어서 못 파는 인기 상품이다 국제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군비 증강에 나선 개발도 상국이 살 수 있는 전투기는 몇 종류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F-35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심해 아무 나라나 살 수 있는 기종이 아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의 라팔은 F-16V보다 훨씬 비싸다 7월 티르키에가 받아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가격 견적은 40대에 100억 유로, 약 15조원, 로 대당 약 3700억 원에 달했다 2022년 인도네시아에 팔린 나팔 가격은 대당 약 2630억 원이었다 스웨덴이 기존 4세대 전투기 제스-39를 대폭 개량한 제스-39 EF 그리펜엔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싸다 이 전투기 판매가는 2015년 브라질 계약 기준으로 36대에 54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 로 대당 2050억 원에 달했다 면허 생산임을 감안해도 9년 전 계약 가격이 그 정도였다면 현재는 대당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바람부 위협에 맞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필리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필리핀은 현재 주력 전투기인 한국산팔 마이너스 50회 12대와 함께 운영할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인 MRF를 추진하고 있다 MRF는 612억 해소, 약 1조 4천620억 원, 를 들여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총사업비를 감안하면 전투기 가격이 대당 1,200억 원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런데 그간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F-16V는 기체 가격만 1,100억 원이다 필리핀이 F-16V를 선택할 경우 사업 예산을 1.5배 이상 증액하거나 도입 수량을 줄이지 않으면 예비 부품과 무장 등은 전혀 도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은 그리펜 엔지도 마찬가지다 당초 그리펜 시리즈는 최대 인육 중량 14톤급의 염가형 다목적 전투기로 계획됐다 하지만 16.5톤급 그리펜 엔지로 체급을 키워 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스웨덴과 브라질 말고는 판매하지 못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도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가격은 더욱 올라 현재는 F-16V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상황이 됐다 그리펜 엔지 제조사와 스웨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필리핀이 예산을 대폭 증액하거나 도입 물량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무장과 부품을 넉넉히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때 필리핀 조야에선 현재 12대를 운용 중인 한국산팔 마이너스 50의 개량형팔 마이너스 50블록 20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페이 마이너스 50블록 20은 13.6톤급으로 체급은 작지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레이더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갖춰 성능이 뛰어나다 중거리공 대공미사일 암남을 비롯해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 운용도 가능한 기종이다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 가격 기준 대당 700적 원가량이라 가격 경쟁력도 높다 하지만 F-16V 그리파는 8-50블록 20 모두 필리핀이 직면한 안보 위협의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해양 분쟁을 벌이는 나라다 최근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대만 유사시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도 해야 한다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중국의 4.5에서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4세대 전투기를 바탕으로 개량된 F-16V나 그리페렌즈가 중국 J-20, J-30의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대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F-16V와 그리페렌즈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한 데다 항공모함도 운용하고 있는 중국을 대적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제도, 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양군도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 거점인 노선섬 바사기지에서 직선거리로 700km가 넘는 곳에 있다 가까운 팔라완섬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기지에서도 300km 이상을 날아가야 한다 유사시 먼바다까지 비행해야 하는 이런 작전 환경에선 소형보다 중형 이상 체급 단발보다는 쌍발 전투기가 선호된다 전투기가 작으면 그만큼 연료와 무장 탑재량도 적어 작전 공역에서 적기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발 엔진 전투기와 달리 단발 엔진 전투기는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속수무책으로 추락한다는 단점도 있다 멀프를 놓고 오랜 고민을 해오던 필리핀은 7월 하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다 RFI는 구매자가 입찰에 앞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것이다 필리핀 국방부가 카에 보낸 RFI는 KF-21에 대한 것이었다 즉 KF-21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고 K에 공식 요청했다는 뜻이다 KF-21은 필리핀 공군의 고민을 단번에 날려버릴 카드가 될 수 있다 KF-21은 F-16V나 그리페렌즈와 달리 처음부터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됐다 게다가 설계 과정에서 6세대로의 단계적 진화도 염두에 둔 기종이다 이 때문에 저피탐 설계가 적극 도입돼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정확한 RCS는 비밀이지만 F-16C의 1분의 1 수준이라는 FA-18E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F-22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에 비할 순 없지만 탐지가 매우 어려운 세미스텔스기라는 얘기다 F-16이나 그리페렌즈보다 한 체급 위 중형 전투기라는 것도 KF-21의 강점이다 KF-21은 같은 계열 엔진을 사용하는 FA-18E, F보다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무게는 더 가볍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전투행동반경이 넓다는 뜻이다 공표된 수치는 없지만 FA-18E, F의 전투행동반경인 722km보다 훨씬 넓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노선섬이나 팔라완섬에서 이륙해도 남중국해 분쟁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게다가 KF-21의 주력공대공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하면 분쟁수역 상공까지 갈 필요 없이 먼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퍼붓고 이탈하는 전술도 가능하다 미티어는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데다 이른바 회피불가구역이 기존 공대공미사일보다 이 301억 중국 전투기의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다 연기구역이 기존 공부 Guys 외환수 항공기 Affin